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치료에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바닥은 다양한 오염원에 노출되어 감염, 사고, 불쾌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린텍 T300 오비탈은 물만 사용하여 강력한 박리 작업이 가능한 혁신적인 친환경 박리 세정 기술입니다. T300 오비탈은 안전하고 쾌적한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크린텍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고의 청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